코어 마스터 키트의 구성품은 각종 드릴과 도구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마운트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었습니다.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가능함 여러분들 마운트 시스템을 항상 넣기를 권합니다. 근래에 많은 회사들이 노마운트 임플란트 시스템만을 쓰고 있는데 정말 작은 가격 차이 때문에 노마운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운트는 정말로 임플란트 포지션과 패스의 인디케이트입니다. 특히 여러 개를 심을 때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환자가 교합을 해봐야 되고요. 싱글도 마찬가지예요. 화학 7분을 심을 때 조금만 패스가 잘못되어도 나중에 미케니컬 컴폴리케이션이 잘 생기는데 반드시 마운트를 달아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이버 매드사의 마운트는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좀 심플하게 디자인했습니다.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보이는 띠가 있는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. 이 부위의 의미가 하단이 4mm, 상단이 5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근래 임플란트 싱입을 할 때 최소한 4mm를 추천을 합니다. 연조직에서 봤을 때 4mm 깊이를 추천하는데 이 4mm와 5mm가 그때 레퍼런스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마운트를 달아서 그것만으로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플랫리스로 할 때 매우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. 위쪽에 마운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드라이버와 마운트 익스텐션도 하나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운트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운트를 연결하는 요령이 있습니다. 이거 연결을 못해서 헤매시는 분이 있고 불완전하게 연결된 상태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운트를 잘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마운트에 있는 스크롤을 뒤로 빼십시오. 뒤로 빼고 초록색 부분을 잡고 임플란트에 연결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차가닥 체결되는 느낌이 듭니다. 그 상태에서 스크롤을 돌리면 아주 쉽게 확실하게 체결이 되겠습니다.